퀸즈 YWCA가 오는 8월 6일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여름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퀸즈 YWCA가 오는 8월 6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퀸즈 YWCA의 여름문화축제는 HSBC 은행은 후원으로 무료로 열리게 됩니다. 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발음 대회와 청소년 장학 퀴즈, 단편 글쓰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함께 책읽는 귀중한 시간과 엘모 인연극 등이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축제에는 공자, 풍선 만남, 풍선 만드기, 페이스 페인팅 등 즐길 거리는 물론 팝콘과 손사탕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됩니다. 또한 8월 1일부터 6일까지 무료로 진행되는 독서 이벤트인 학습 도서 박람회도 일주일 동안 퀸즈 YWCA에서 함께 열립니다. 퀸즈 YWCA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방문해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제공됩니다. 이번 퀸즈 YWCA 여름문화축제에서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8월 3일까지 퀸즈 YWCA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